포항 꾸 느낌이 나는 분위기 있어 보이지? 이런 무난한 블랙 컬러나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데일리 룩에도 매치하기 좋고 튀는 색상 옷 입었을 때도 매치하기 너무 좋더라고 이게 13인치 노트북이거든? 한 번 넣어볼게 얘를 이렇게 슉 슉 어? 그냥 이렇게 넣으면 슉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크고 무거운 짐을 넣어도 봐봐 바닥면이 무너지지 않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이렇게 바닥 부분에도 따로 유지해주는 소재가 깔려있어서 바닥면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짐이 많으면 어깨끈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 여기에 이렇게 똑딱이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뿅 연결해주고 매면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도 있어 내부도 궁금하지? 보면은 이렇게 오픈 포켓 두 개 또 이 안쪽에 또 지퍼 포켓이 있어 이렇게 지퍼 포켓이 있는데 여기는 뭐 지갑이나 중요한 물건들을 여기 넣으면 좋겠지? 이거는 뭐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가성비로 최고지 않을까?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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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